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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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립되는 바람에 공격 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휴식기 동안 나름대로 선수들도 의지가 있었고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 있냐면서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공격적으로 전개가 됐을 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슈팅 장면에서 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쳤더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고 포기하지 않고 선수들하고 남은 기간 또 준비해서 이 상황을 또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초조해하고 힘들어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두 경기 남았으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